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구엔의 10미닛 영어회화의 구엔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저 개인적으로는 무언가를 하면서 그만두거나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바로 이 그만두다, 포기하다 라는 것을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싫어하지만 그렇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만두다, 포기하다 어떤 표현인지 먼저 대화문에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Let's go! 오늘의 표현은 그만두다 혹은 포기하다 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에요.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니까 잘 살펴볼게요. 자, 대화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대화문은 저 구엔이 먼저 시작을 했더라고요. When did you, um, college? When 이란 단어는 언제를 뜻하잖아요. College, 대학이란 뜻의 단어인데요. 대학을 언제 뭐 했다라는 질문인지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When did you graduate college? 어, 대학 언제 졸업했어? When did you graduate college?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 타미 했던 대답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I didn't graduate. 어, 졸업 못했어. 어, 졸업을 못했다? 그러면 I, 음, 음, 하면 뭔가 숨겨져 있는 오늘의 표현이 될 것 같은데요.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어, 이것이 바로 drop 하면 떨어지는 건데 drop out 하면은 오늘의 표현이에요. 바로 그만두다 혹은 포기하다 를 의미한답니다. I didn't graduate. I dropped out. I dropped out. 이와 같이 과거의 형태는 d-r-o-p, p-e-d 인데요. dropped out. 두 개처럼 읽지 마시고요. 하나처럼 I dropped out. I dropped out.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자, 그랬더니 제가 대답을 이렇게 또 했습니다. Oh, I didn't know that. 어, 나 몰랐네. Oh, I didn't know that. 자, 그래서 오늘의 표현이었죠. 그만두다, 포기하다 라는 뜻의 단어 drop out. 사실 이 표현은요. 두 단어가 같이 붙여있으니까 마치 한 단어처럼 읽어주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단어처럼 읽을 때는 꼭 연음 처리가 된다라는 사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d-r-o-p, out일 경우는 drop out, drop out 하고 읽어주시고요. 방금 전에 봤을 때 과거의 형태라면 drop out, drop out 하며 연음 처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drop out 하면서 연음 처리 두 번 연습해 볼게요. drop out, drop out. 자, 이때 읽을 때요. d-r 발음에 또 숨겨진 또 다른 발음 비밀이 있는데요. 영어에서 d와 r이 연속해서 발음이 될 때는 drop처럼 들지 않고요. drop, drop 하며 지으처럼 발음이 된다는 사실 모르셨죠? 그래서 연음도 중요하지만 drop, drop 이라는 발음 부분도 한 번 꼭 챙겨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역시 다시 한 번 두 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rop out, 발음 주의하세요. drop out, 연음, d-r 발음. 둘 다 신경쓰기.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걸 적용을 해서 오늘의 대화문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저 구앤의 부분이었는데요. when did you graduate college? 오케이, when, 언젠지 중요할 테니까 when 강조하며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when did you graduate college? 한 번 더요. when did you graduate college? 자, 그랬더니 다음의 답변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I didn't graduate. 하지 않았어. 부정 단어 강조해 주시고요. I dropped out, dropped out. 연음 처리, 그리고 d-r 발음에서 drop, doubt 하는 거. 체크하시면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I didn't graduate. I dropped out. 한 번 더요. I didn't graduate. I dropped out. 자,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제가 친구에게 또 답변을 한 내용이 있었죠? Oh, I didn't know that. Oh, 강조하면서요. didn't. 부정 단어 역시 강조하면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Oh, I didn't know that. 한 번 더요. Oh, I didn't know that. 자, 오늘의 표현은 그만두다 혹은 포기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drop out, drop out 인데요. 연음 처리도 중요하고 d-r 발음 처리하는 거 drop도 중요하고 신경 쓰게 많은 표현이었어요. 자, 추가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문장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표현은 그만두다, 포기하다 라는 의미의 drop out, drop out 되겠어요. 자, 문장 3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은요. 그들은 좋은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 자, 포기라는 단어 보이는데 포기하지 않았어 라고도 표현을 해야 되네요. 자, 영어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didn't drop out because they had a great teacher. 어, 역시 drop out 이라는 단어 보이는데요. didn't 부정 단어를 넣어서 포기하지 않았어. 완성할 수 있네요. They didn't drop out because they had a great teacher. drop out 바른 주의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는 학교를 그만두기를 원해 학교를 그만두기를 원해 그만두다 바로 오늘의 표현인데요. drop out 넣어서 문장 완성해 볼게요. He wants to drop out of school. 역시 drop, drop에 신경 써주시고 drop out, drop out 연음 처리도 주의하시고 He wants to drop out of school. 자, 세 번째 문장도 함께 볼게요. 그녀는 훈련 프로그램을 그만두었어. 훈련 프로그램을 그만뒀어요. 관두다. 역시 오늘의 표현 drop out, drop out 활용해서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She dropped out of the training program. 오케이 drop out인데 과거의 형태로 She dropped out of the training program. dropped 하지만 중요한 건 drop down 연음 처리될 때는 d-o-u-t doubt 라고 소리가 나요. 그리고 drop 발음도 주의하시고요. She dropped out of the training program. 자, 이렇게 오늘의 표현입니다. 바로 그만두다, 포기하다 라는 뜻의 drop out drop out 다시 한번 대화문 속에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Let's go! When did you graduate college? I didn't graduate. I dropped out. Oh, I didn't know that. 오늘의 표현은 그만두다, 포기하다 라는 뜻의 drop out drop out 발음할 때 또 읽을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d-drop 그리고 연음 처리도 drop out drop out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영어야를 공부하시면서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저희 EBSC 홈페이지에 질문 올리도록 하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다음 시간에 만나요! ủ ning 왕 uci